대부분의 레전드 투자자들은 지지저항 보는 법을 통한 투자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지지저항 분석은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단순하진 않아요. 꽤 많은 신호를 우리가 지지저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싹 다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실전 거래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지저항 보는 법 이외에도 더 많은 역발상이 가능하다는 거 분명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싱가폴, 홍콩 등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프랍트레이딩 회사 및 트레이딩 코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1호 트레이딩 코치 백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억 레전드 투자자가 꼭 보는 지지저항 분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에 지지저항 정의, 그 다음에 지지저항의 종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지저항에 담긴 심리, 형성원리, 이걸 알아야만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지지저항을 어떻게 긋는지, 그리고 지지저항 선과 지지저항 대의 차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꿀팁까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지저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지지저항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이렇게 발생할 때 그 추세의 힘을 거부하는 이 가격대에서, 이 추세의 힘을 거부하는 특정 가격대에서 생기는 보이지 않는 반작용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 추세를 지지해주면 지지가 되고, 상승 추세를 저항하게 되면 저항선이 됩니다. 이걸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모박스 범위인 매물대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지저항선은 수평선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시면 2평선, 피보나치, 볼린저밴드, 엠벨로프, 일목균형표 등등 이런 애들이 똑같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2평선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2평에서 지지가 나오고, 22평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항도 나오죠. 52평에서 저항 나오고, 12평에서 저항 나오고, 22평에서 저항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매매기법의 이름이 2평치기라는 것도 있어요. 2평선을 처음으로 터치할 때, 첫 터치할 때는 무조건 지지나 저항이 나온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 자리에 매수나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앞에서 보셨듯이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확장, 볼린저밴드, 엠벨로프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도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수평선 지지저항을 이야기할 거예요.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자, 일단 수평 지지선 먼저 볼게요. 수평 지지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밑고리가 달리는 곳에다가 수평선을 그어두면 이런 라인에 또 지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항선을 이렇게 그어두면 한 번 저항 나온 곳에 또 계속해서 저항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놈이 지지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놈이 저항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평 지지저항선의 형성원리랑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여기서 누군가는 막 매수도 할 거고 매도도 할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도 버튼을 누르고 수량을 조절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차트입니다. 그러면 그 차트에는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 거기서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그 심리들의 충돌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역이용해서 역발상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지저항에 내포되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스토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전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들은 전투가 일어나는 전선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전투 이야기를 하니까 좀 생소하실 텐데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전투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어요. 매수 세력, 매도 세력,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망 세력들. 사실 관망 세력들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차트에 나타나지가 않죠. 오히려 거래량이 없음을 통해서 관망 세력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된 것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차트를 보시면 가장 왼쪽의 화살표, 여기서 저항대가 확인됐습니다. 저항선이 확인됐죠. 얘를 1차 저항대라고 부르겠습니다. 1차 저항대를 여기서 돌파를 했죠. 1차 저항대를 돌파하니까 2차 저항선과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만 도달을 하면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저항은 뚫리면 지지가 되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이 뚫리고 나서는 지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매수 세력들, 이 매도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밀고 밀리면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투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세력의 마지노선, 마지노선은 바로 여기이고 이 매도 세력의 마지노선은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가장 많이 생기냐, 이 매수 세력들은. 사람들은 확인하고 얘도 매수하네, 쟤도 매수하네 이러면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도 있죠. 이미 지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난 뒤에 들어왔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이때 정말 많은 매수 세력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도 세력들은 여기서 많이 이런 라인들에서 많이 붙었겠죠. 그리고 매도 세력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매도 세력이 이럴 때 강해져요. 지금 보시는 이 전투를 1차 전투라고 부르겠습니다. 1차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왼편에 보시는 게 1차 전투의 흔적이고 1차 전투의 결과는 매도 세력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세력의 마지노선이 뚫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매수 세력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가 지지선이었죠. 이 지지선은 뚫리고 나서 이제부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 저항선이 되어버리냐?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들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손실인 상태겠죠. 손실인 상태고 물려있게 되고 엄청 큰 손실 중이니까 아 본절 근처만 와도 자기가 매수한 매수평당가의 근처만 와도 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게 청산은 당하지 않을지 아니면 계속 내려가진 않을지 그래서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보유 피로도라는 게 생깁니다. 보유 피로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매수평당가에 왔을 때 매도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빨리 털고 안정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2차전선, 2차전선이라고 보고 2차전선은 1차전투에서 매수세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의 매도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차전투의 매수세력들, 이 패잔병들은 2차전투에서는 당연히 더 강한 쪽에 붙겠죠. 그래서 매도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지저항의 형성원리예요. 자 그러면 지지저항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는 건지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실전에서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을 하려면 일단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겠죠. 지지저항선을. 지지저항선을 긋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꼬리를 기준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최대한 많은 꼬리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려야 한다는 거.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저항선을 긋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꼬리가 포함이 되게끔 그어두시면은 추후에 여기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많은 꼬리를 포함시키려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바로 몸통의 끝단인 종가나 시가에다가 지지저항선을 긋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몸통에다가 저항선이 그어져 있죠. 단기적인 천장에서 가장 높은 곳 여기죠. 여기서의 종가 또한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가 잡을 때 여기를 1차 목표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꼬리보다 조금 아래 이렇게 잡기도 해요. 지지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지선도 가장 낮은 곳 여기에 종가를 요렇게 수평선으로 그어보시면은 이런 곳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으시면 되고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지금 딱 거기만 맞고 반등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렸지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반등을 딱 맞고 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뚫려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려둔 곳 이런 곳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지지저항의 특성 이 특성은 뭐냐면 지지저항은 벽돌이나 철벽 같은 이런 단단함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듯이 조금 뚫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조망이나 그물망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조금 밀릴 수 있잖아요. 밀릴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뚫렸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철조망이 찢겨서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지지나 저항이 뚫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밀린 거 가지고는 뚫렸다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매물 때 박스 범위의 형태로 지지저항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융통성을 거래 전략에 적용하게 되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저항 매물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살짝 상방 돌파했지만 곧 윗골이 달면서 하락을 합니다. 이 그물망, 철조망이 살짝 밀렸다가 다시 튕겨낸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지지 매물대. 이 지지 매물대에서는 가격이 매물대를 살짝만 건드리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쭉 추셋하면서 상승을 하죠. 매물대 잡는 방법은 그냥 캔들이 오밀조밀 많이 모여있는 곳을 박스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옆으로 확장을 하면 거기서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와요. 간단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진짜 고수들이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가격이 매물대를 살짝만 건드리고 갈 것인가를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매물대 상단에서 풀매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제대로 올라가는 거 확인한 다음 이런 눌림에 2차 매수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이 매물대 중단까지 들어온 다음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1차 매수하고 중단에 2차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상단에 풀매수 해두고 상단에서 풀매수를 해두고 눌리더라도 버틸 것인가. 매물대 하단에 뭐 아니면 살짝 저점에 손절을 잡고 말이죠. 아니면 중단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풀매수를 할 것인가. 복잡해지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격이 매물대 하단까지 터치를 하고 갈 길 갈 것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물대 하단에서 하단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1차 2차 3차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거미줄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렇게 매수를 걸어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겠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전이에요. 여기서부터 심리가 발동되기 시작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여러분만의 원칙이 세워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매수랑 매도가 돼야겠죠. 지지저항에 관해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여기 저항선이 있죠. 근데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거래량이 쫙 발생하면서 올라오면 저항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근처 한번 터치해 놓고 근처에서 거래량이 저항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딱 터지면 차트는 이후에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의 경우 지지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은 차트를 제가 1만 시간 이상을 지켜보므로써 얻을 수 있었던 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감이 생기실 거예요.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선택의 순간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뭐 지지대 상단에다가 여기다가 풀매수 했다가 크게 물리는 경험도 많이 했고 지지대 하단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여기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지지저항 매물대에 더해서 이평선이나 피보나치 이런 도구들을 함께 활용해주면은 더 좋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평선의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는 기법인 이 파동에너지 이론까지 더해진다면 정확한 반등 지점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멤버십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하락을 예상을 했고 그 하락의 목표가이자 반등 타점까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확히 그 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트레이딩룸 멤버십에서는 거래 신호 알림을 내보내 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콘텐츠 다른 영상까지 충분히 보시고 카페의 파동에너지 이론, 교육 자료까지 충분히 보신 다음에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지저항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지지저항의 종류에는 수평선 뿐만 아니라 이평선, 피보나치, 밴드 지표들도 다 지지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평선, 이 수평선 지지저항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지저항에 담긴 심리, 지지저항이 어떤 심리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인지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전투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 다음에 지지저항 긋는 법은 꼬리를 기준으로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꼬리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지저항을 긋다 보면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종가를 기준으로 최대한 캔들들이 많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을 네모박스로 그으면 매물대가 되죠. 그리고 이 1만 시간 차트를 봐야만 보이는 지지저항의 속성 이거는 지지저항대가 있으면 저항대 멀리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면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고 저항대 근처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 돌파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선 뿐만 아니라 2평선, 피보나치까지 이런 보조도구들까지 더해서 지지저항을 캐치하면 더욱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 두시고 다음 영상은 거래량에 관한 영상 이런 강의 영상을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